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또 가지는 하나 주제는 이 소위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이 점입니다. 물론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정치판에 뛰는 선수가 아니고 또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더무실 테고 그냥 양식 있고 검검 절약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세금 내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개인적인 사안이나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겁니다. 아니 3만 개 녹음 파일에 송영길 씨와 관련된 부분이 수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공박사님 그 송영길 수사가 안 이뤄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항의하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뻔한 불법을 여러분들 자행하더라도 대부분 수사 대상에도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 법원에 가더라도 뭐죠? 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밑에 작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키맨들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키맨들이. 송영길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불까? 내가 돈을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송영길 대표하고 여러분 직접적인 칸택이 되는 사람이고 그냥 돈을 키맨들에게 전달한 사람들은 직접 칸택이 안 됐기 때문에 키맨들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비리라는 백형동 개발비리도 어떻습니까? 대장동 같으면 김용시하고 정진상시하고 김만배가 안 불지 않습니까? 백형동은 김인섭 씨 로비스트로 활동하셨던 김인섭 씨가 불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다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중앙일보 기사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째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알았고 둘째 직접 돈을 부린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검찰 상황은 여기에 아침 햇살림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남기신데요. 지금 검찰은 금국일에 최대 자유로울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절대 관여 안 할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대통령 손도 다 떠난 겁니다. 더더욱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알 거라고요. 본인들이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사 시절에 대형 비리 사건을 여러분들 조사하는데 그때 이런 법무부 장관이 전화로 개입한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 밝혀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체 알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개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림이 지적한 것처럼 금국일에 최대 자유로운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은 그런 표현인 거죠. 아무도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뭐죠? 야성 있게 달려가는 이 표호하는 사자들을 잡아 우리 안으로 잡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인사들도 뭐 겉으로는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렇게 외칠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내심 잘 알 겁니다. 저거는 저 친구들은 이제 누가 제어할 수 없다. 그냥 정치 공세로 한동훈 씨나 윤석열 여름 대통령에 대해서 야포를 가지고 때릴 수가 있지만 제약분들조차도 검찰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도 알 거라고요. 겉으로야 뭐 뭡니까? 검찰이 뭐 기획수사를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두 사람 가장 여러분도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체 손을 못 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검찰은 3만 개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전당대 돈폴두 동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배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잠정 결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할 당시 두 명의 키맨인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인 윤간석 민주당 3선 의원과 그리고 강래구 회장 등을 두고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 권유하였다라고 지키했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 반복합니다마는 윤간석 씨하고 강래구 회장은 그냥 에이전트인 겁니다. 첫 건일 뿐이고 우리가 항상 범죄를 볼 때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를 보게 되면 그 양반이 여러분들 뭐죠 모든 범죄에 기행 내지 지시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이야기죠. 수혜자를 보면 사건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에 당선되면 가장 여러분들 개인적 영광과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들 바로 향해지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송영길 후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를 들면 윤간석 민주당 의원 입장이나 강래구 회장 입장에서 여러분들 주도된 것이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순린 겁니다. 점검을 보지 않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가냐 이것만 보면 그냥 다 밝혀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인 영달인 것은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한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은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의원실 소속으로 일한 전력이 있는 박모 전 보좌관이 7천만 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이게 사실 9400만 원이면 1억 정도인데 아주 큰 돈이 아니죠. 큰 돈이 아닌데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사건의 윗선으로 고피는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검찰은 일단 돈 봉투 살포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네. 수혜자가 여러분 가장 깊게 갔냐 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돈을 뿌린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회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죠. 이 사람들이 정치판의 이름들 한두 해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정치판의 이름들 달고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거나 익숙한 인물은 지명도가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삼선까지 했거든요. 삼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판의 달고 다른 분인 거죠. 강래구 씨도 오랫동안 송영길 당대표하고 이름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2008년도 비슷한 사건이었던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서도 전달자 측인 박희태 후보였던 박희태 의원만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달한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로부터 예외가 됐구먼.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송영길 수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의 고민은 지금 대장동 개발비리나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장동은 정진상 김용 김만배 백형동은 김인섭 그런 분들이 입을 안 열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거죠.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기에는 난관이 존재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돈 살표와 인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래구 회장과 윤관석 의원 등이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저 양반이 지시했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증거물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명확한 증거물은 바로 돈을 전달한 그런 주역에 속하는 강래구시하고 윤관석 의원이 실토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검찰이 하도 시중의 기획수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도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혔네요.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 중에 발견된 증거를 단수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수사의 일말에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녹취 파일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 제공된 것이 아닌데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다. 지금 검찰은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권력은 바뀌었지만 사실상 지금 권력을 절반 이상 정도로 갖고 있는 척이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 잡힐 일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jtbc나 이런 데서 확보한 녹음 파일이란 것이 어떤 경로로 전달된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내놓고 전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송영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루 전에 생각했던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2만 1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가지고 98%가 송영길 당대표가 돈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다수 시민들이 양식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키맨들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키맨들이야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 생명은 송영길 씨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도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